자, 여러분들 입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로 치과 왜 가시죠? 거의 대부분 충치, 잇몸병 때문에 가시게 될 겁니다 신경치료관 임플란트도 결국 이 두 질환들이 진화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먹으면 구강세정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줄인 데 도움을 주고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조금만 단 거 들어가면 충치 유발한다, 먹지 마라, 맛있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황 때문에 입냄새난다, 먹지 마라 이러는 판국에 이렇게 착한 먹는 게 있다고? 심지어 맛도 있는데? 제 영상은 후반까지 보는 분들을 위해서 후반에 은근히 소소한 꿀팁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롯스 고! 자, 여러분들 요거트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환장... 요거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영광검색어, 유산균이겠죠? 그럼 이 유산균 하면 또 자연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장건강, 장건강 하니까 좀 아재 같다 뭐 사실 아재 나이긴 하죠 근데 글쎄 비교적 최근에 이 유산균이라는 키워드가 치과에서도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산균이 장 속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냄새, 그리고 충치,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을 잡아 없애준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뭔 사이비 같은 소리냐? 하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유산균이나 요거트, 유제품 파는 회사들이 이런 상수를 해먹으려고 하냐?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산균 자체, 혹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우리 구강 건강에 효용이 있다 라는 논문들의 결과를 잠시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치나 잇몸병은 왜 걸려요? 그리고 입냄새는 왜 나죠?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신 분들은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세균이죠 질 나쁜 세균이 치아를 갉아먹으면 충치 치아가 아니라 치아 주변에 있는 인대나 잇몸살, 잇몸뼈를 갉아먹으면 잇몸병이 되겠죠 입냄새는 왜? 질 나쁜 세균들이 먹고 똥을 싸니까 그 똥에 황화한 물이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쎄 유산균이 장내에 있는 세균이 아니라 입 안에서도 이런 세균들을 잡아준대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유산균하면 변만 잘 보게 하는 세균으로 알았지 이런 입 안에 있는 질병들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한 겁니다 게다가 요거트 덕후인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시중에 팔고 있는 이런 요거트들을 그냥 드립다 원샷하고 먹어대면 이런 잇몸병, 충치, 잇냄새 예방에 도움이 되냐가 궁금한 점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유산균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죠 사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저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각기 다른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 입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그리고 충치나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잡는 애들의 이름을 우리가 쓰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유산균이니까 유산균 있는 요거트 그냥 먹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요거트나 다른 제품들을 먹을 때도 그걸 잡아주는 유산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적어두셨다가 제품들을 구매할 때 꼭 이 유산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이셀라 사이바리아 그대로 읽으면 웨이셀라 시바리아 시바 두번째는 스트레프토코커스 살리바리오스 K12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오스 이 녀석도 이름티가 살리바리오스네요 그런데 이름 은근히 외우기 쉽네요 시바리아 살리바리아 마 내 입 좀 살리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트에는 비피도 박테륨이나 락토바실러스에 다른 종이 있는 유산균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마트에서 구매한 요거트의 경우는 아무래도 구강보다는 장에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아보기 귀찮고 나는 맛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 구강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구강유산균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현재 쳐보면 뭐 이런 제품들이 뜨고 있네요 여기 보이는 구강유산균 CMU라는 것이 결국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라는 녀석입니다 이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가 특히 입냄새에 그렇게 직방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입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바이셀라 사이바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되게 쉬워요 자 그 음식은 뭘까요? 바로 김치입니다 이거 게이득 아닙니까? 요새 김장도 했겠다 얼마나 맛있어요 김치 그럼 김치남 되면 입냄새 안 나는 거 자 그럼 나는 유산균 먹었을 때 섭취 진짜 극대화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하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구강유산균을 구매하셨다면 그것이 캡슐 제재라면 풀어서 물에 타시고 가루 제재라면 입안에 털어 넣으신 다음에 약 1분 정도를 머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균은 일종의 균이고 우리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를 유산균 가글이라고도 합니다 섭취하는 시기는 자기 직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면서 입안에 침이 마르면서 안 좋은 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찬스가 오거든요 구강세정제가 우리 입안에 살균 효과를 팍 발휘하는 것이라면 이것들은 한마디로 안 좋은 세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아군들을 입안에 풀어놓는 겁니다 이들 역시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입안의 환경에 정착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유산균을 그냥 며칠만 먹으면서 나는 효과가 없지 이게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를 먹어야 이들이 우리 입안에 정착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노파심에 한마디 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 먹었으니까 너네 잘 싸워 나는 너네만 믿고 잠 잘게 꿀잠 오늘 양치질 스킵 이거 안돼요 유산균과 구강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건 비교적 최근이어서 유산균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 충치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지만 정확히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너무 과하게 드실 경우에는 장트러블이나 아니면 매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치의학적으로 유산균은 분명히 우리 구강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직방으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름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치과 가기 싫으면 김치남녀가 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